부산지방국세청의 세밀해 홍보관이 학생들의 세금체험 현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밀해 홍보관에서 명륜초등학교 4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세금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체험학습은 부산지방국세청 소개와 함께 어린이 세금교실 동영상 상영과 세밀해 홍보관 체험, 액션 룰렛을 이용한 세금 퀴즈, 세금 역할극 등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세밀해 홍보관은 지난해 5월 신청사 이전시 부산지방국세청 1층에 신설됐으며 역사관에 비롯해 조세박물관, 창업코너 등 총 7개 코너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총 11개 학교 1,042명의 세금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들의 세금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